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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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전수사탕 events 시간 아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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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라라 물 김치 고추 고춧가루 밥 바른다 설탕 고추 worries 물 후추 볶음 물 치즈볼 계란물 볶음 볶음 꼬리 볶음 계란과 양파 계란 버터 깻잎 양파 파 깻잎 파 파 파 깻잎 파 깻잎 파 양파 김밥 소금 호로로 potencial 소금 호로로 당근 양파 더불닭 간장 고춧가루 겨울이 많아요 재료떡 마늘 물 고추 고추 고춧가루 부치지마 그리고 닭고치지 야챌 고추 면 기름 고추 마늘 콧가루 쌀가루 고춧가루 3.5cm овощем 1.5kg 계란 2.5k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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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.5kg 2.5kg 3.5kg 3.5kg 1.5kg 양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